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제가 여기 다라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팔을 다쳤고 팔이 한쪽이 부러지고 심질이 잘라져가지고 5개월 동안 배원의 생활을 했다가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. 근데 저는 단대 이런데 안 되면 절대로 진짜로 안 단대요. 진짜로 안 단대요. 우리 김은희 회장님이 부터는 저는 가요. 얼리부 가요. 악사도 크네 이럴데로 깨서. 그러면 제가 여기 청장도 낯지지만은 조금 안 든 상태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다음에는 꼭 약속할게요. 저는 진짜로 어느라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쿠! 아무것도 안 단대요. 아니 저의 스스로 왜 그래요? 저희는 괜찮은 부모지씨가 지금 나한테 손을 안 든지 다음 시간에 박수만 채세요 고고 와 박수만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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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정idal 아름답지나? 좋지나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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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하신 시험이 이라흔해 이라흔해 체리재재 찬찬 찬찬 감사합니다 시간에 있어서 우리 장군이 노래를 더 듣고 싶은데 다음에 또 기약을 할게요 우리 어머님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박수 잘 치실거지? 다음에 장군 꼭 모시고 장군이 오늘 노래 세 곡 준비해놨는데 아쉽다